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비오 후실랭 가이드입니다 여러분으로 혹시 게장 좋아하시나요? 각각의 알러지가 없는 이상 게장은 그야말로 최고의 밥도둑, 유튜브 금기 음식 뭐 이런 수식어가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죠 오늘은 그런 게장을 협찬받아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원래 저희 채널을 보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여러분과의 신뢰성을 쌓고자 광고나 협찬을 거의 받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초심을 잃은 것처럼 이런 영상을 찍었냐고 하면 예전에 학동료에 신규 오픈을 하는 식당에서 협찬 제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제의를 아주 호기롭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사람들 사이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결국 위슐랭도 받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런 걸 보고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나? 후회가 살짝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괜찮은 식당이라고 판단이 되면 새로 생긴 업장이라도 조금씩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번 영상은 협찬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런 기회도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채널이 조금 더 성장하면 구독자 이벤트도 마련해 볼 예정이니 많은 양해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진행시켜 남서쪽은 아예 간장게장 골목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리버사이드 호텔 맞은편이라 그 옛날 리버사이드 나이트가 있던 시절 2차 장소로 아주 인기가 좋았다는 후문도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고요 진실의 방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성형관광으로 한창 신사동의 붐이었을 땐 계장 골목이 엄청난 핫플레이스가 됐었죠 하지만 지금 찾아가는 곳은 그 계장 골목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는 발렛을 이용하면 되는데 가게 앞에 바로 발렛 부스가 있는 게 아니라 꺾어지는 골목에 있거든요 조금 애매한 위치라 저희처럼 두 바퀴를 돌 수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하고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렛 비용은 2시간에 5천원이고 시간이 지나면 2천원씩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조만간 발렛 비용이 만원이 되는 시대도 멀지 않은 것 같네요 너무 무서워요 바로 이곳이 오늘 소개할 식당인데요 실내는 확실히 새로 생긴 업장답게 깔끔하면서도 스테핑한 느낌 철철 흐르는 인테리어였고요 조용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룸도 구비되어 있어 회식이나 모임 장소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판인데요 가격은 일반적인 강남게장의 가격대이고요 가성비 있게 드시려면 세트로 주문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날 15만원 상당의 빅세트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인덕션을 중심으로 밑반찬이 먼저 세팅이 됐는데요 콩나물, 김자반, 김, 궁치장아찌, 깍두기, 미역줄거리, 오징어젓 등이 나왔고요 대부분의 반찬들은 직접 만드신다고 합니다 여기 분위기 어때요? 밖에서는 출입구가 작아서 가게가 되게 아당을 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깍 들어왔는데 안에가 되게 크고 화장실을 한번 봤어요 안에 너무 쾌적하고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고 진짜 돈을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 나 가게에 맞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꽃게찌개가 먹음직한 비주얼로 등장을 했고요 밥도 공깃밥이 아닌 느낌 있는 사발밥으로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상당한 크기의 간장게장 두 마리가 그 뒤를 이어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기본 가격이예요 8만... 8만... 아, 네, 진짜? 10,000원이요? 네 크기의 바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가지고 너무 작은 애들은 3마리 남았고 아 3시로 달아왔을 때 10,400g 이상은 2마리? 아니, 근데 이하나 2마리? 그럼 배는 이게 몇 개? 2마리? 2마리인데 사이즈가 큰 거 네, 2마리 저희는 우선 찌개를 먼저 맛을 보기로 했는데요 들어간 구성은 큰 게 2마리가 반신욕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사용되는 꽃게는 모두 다 국내산이라고 합니다 음, 맛있겠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어우, 진짜 달큰하다 달큰해? 그런 거 있잖아요 해산물이 너무 싱싱하면 단맛이 있는 것 같나 그런 느낌이에요 와, 여기 꽃게찌개는 다른 식당의 꽃게탕과 차원이 달랐는데요 일반적인 꽃게찌개는 그냥 된장이 들어가거나 고춧가루가 들어간 게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 꽃게찌개는 육수 베이스부터가 뭔가 진하게 올라오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 게 내장을 육수에 풀어서 풍미를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일반적인 꽃게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탕에 들어가는 꽃게 같은 경우 활꽃게를 사용하시는 식당들도 많이 있지만 수율이 그렇게 보장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꽃게는 수율이 거의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육 상태가 좋은 개들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꽃게도 큰 숫게를 쓰셨는데 확실히 각각료는 클수록 먹을 게 많아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침이에요? 차라랜 이게 균제 균작으로 조금 적은 고기랑 네, 내가 여름붕만 가만있는데 아, 네네 근데 홍보차도 이렇게 한 맛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비싼 거를 막... 보통은 숫게로 하잖아요 네, 보통 이런 양념은 숫게로 하잖아요 여기는 안 깨져요 양념이 가려지긴 했는데 이렇게 고소한 맛도 많아요 와, 진짜 숫게보다 비싼 앙캐로 무침을 한다는 건 정말 사장님이 개의 진심이란 분이라는 걸 느꼈고요 이것도 알과 수율이 꽉 차있어가지고 서비스라 보기엔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개의 한눈이 팔려 깜빡 잊고 밑반찬을 말씀 안 드릴 뻔했는데 밥과 밑반찬만 있다면 괜찮은 맛이었지만 개장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솔직히 손이 많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면 짜릿해요 알이 막 툭툭 아, 알이 막 나와 정말 알이 먹음직스럽게 가득 차 있었는데요 과연 맛은? 어때요? 양념이 매콤해요 양념 개장을 앙캐로 먹는 건 처음인데 입맛 단계는 매콤한 맛 뒤에 올라오는 고소함이 정말 사장님을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양념을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매콤한 맛이 처음에 입안을 치는데 그 뒤에 은근한 부드러움이 매운맛을 중화시켜줘 보기보다 매운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요 목포에서 가장 유명한 게살비빔밥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양념 짱맛과 약간 비슷한 듯 했지만 게살이 여기가 더 탱글하게 느껴져 좋았습니다 어때요? 저 세상 맛있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게살을 꼭 짜내서 김과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김에 다 싸먹으니까 그냥 밥이랑만 먹었을 때보다 이 살의 공소함이 이상하고 원래 지금 김하고 뭐가 있나봐 맛있지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간장게장 차례 상당히 수율이 높은 편인데다 알도 실하게 들어있었는데요 짠다 네 짜고 있는 거야? 아니, 이제 말한 거야 짤 거라고 껍질이 단단한 편이라 그런지 짜는 게 힘들어 보이네요 나 이거 못 먹겠어 어? 어어? 지금까지 많은 게장집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선예도가 좋은 게 내장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맛있어요? 나 웃어 탱글한 살성을 가진 간장게장은 아까처럼 김에 조합을 해서 먹으면 잘 먹을게요 네 손이 꽃게처럼 펴지는 마법 같은 일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저도 싸주시는 건가요? 네 촬영하느라 힘들어요 딱 간장게장은 게 자체는 너무 맛있고 좋았는데 간장 자체가 너무 슴수한 편이라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간이 쎄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간장게장은 어땠어요? 간장게장 다 먹었어요 응? 다 먹었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역시 간장게장의 하이라이트는 게딱지에 비벼 먹는 밥이죠 상당히 많은 양의 황장이 들어있어 밥을 넣고 비비니까 거의 뭐 계란 노른자에 밥을 비빈 것 같은 비주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새벽까지 밤새면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 맛이 생각이 나서 미쳐버리겠네 특별히 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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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드세요 자기 주려고 많이 아 네네 아 이건 내꺼야 네 저거로 확실히 원재료 자체가 좋다 보니 맛에 있어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세트의 마지막 구성에는 라면과 볶음밥을 먹을 수 있는데 찌개에 물을 더 넣어 주실 줄 알았더니 특제 육수를 더 추가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탕을 안주로 삼아 드시는 분들을 위해 육수는 한번 리필이 가능하고요 맛있는 국물에 끓이는 라면은 뭐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를 좋아하는 건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찌양이 아니기 때문에 위장의 한계성을 느끼고 볶음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 놀러 가야지 놀러 가서 먹는 안이 맛나시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어디 사나요? 솔직하게 얘기할까? 원래 새로 생긴 집을 조금 걱정하면서 와보기는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 왜요? 3박자가 아니라 5박자 정도는 다 갖춰졌어 위생 맛 신선함 인테리어 화장실 최근에 간 데 중에 거의 찾기 힘든 목장인데 메뉴 자체가 간장게장 꽃게탕 이런 거 원래 비싼 메뉴잖아 싸게 팔고 그런 데는 아니야 한 강남이고 가장 임대료가 비싼 땅 중에 하나인 가로수길에 위치해 있고 근데 이 근처에서 이 퀄리티에 이 정도 시설에 이 정도 위생상태에 이 정도 맛 가격이면 이 중에서는 거의 탑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너무 괜찮았어요 자 오늘은 신사동에 새로 생긴 꽃게 전문점 꽃게당이라는 곳을 한번 다녀와봤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겠죠 저희 채널을 보고 오신 분들에겐 특별한 서비스도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근처 지나실 때 괜찮으시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맛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